서울 강동구는 한학과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2023 구암서원 서당 가을학기 수강생을 8월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암서원 서당은 옛 구암서원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정서와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봄여름 가을 3학기로 나눠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5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. 이번 제28기 가을학기는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암사이동 주민센터에서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합니다. 성황리의 끝마침 봄학기와 여름 특강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는 사자수학,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 등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과 각종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와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강동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신청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수강료는 1인당 3만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는 전화 신청 및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. 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입니다.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수강료가 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결정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